계셨죠? 예, 우리가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을 안고 이 자리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많이 보신 분이 사진으로 나오시죠? 누구십니까? 예, 우리 나만우 회장님인데 여기를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난 봄에 봄에 파킨슨이라고 하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고 치매인가 해서 갔더니 치매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치매가 아니고 파킨슨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 진단은 어떤 사람보다 빨리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약이 있지 않느냐? 그럼 치료제가 아니고 그냥 오늘 그 증상이 조금 완화되게 해주는 약이지 그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살 날이 많이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다 그러면은 이 파킨슨 말고 또 하나 뭐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울증이 옵니다 대부분 파킨슨 가진 분들이 우울증이 같이 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한 진단 기록서를 좀 가지고 오시면 자세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진단 그 결과지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책이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장래 미생물에 대한 결과지가 나왔어요 3년치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검사했을 때는 장래 미생물이 어떻다고 나왔죠? 우리 회장님 85% 매우 좋음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검사한 결과지는 총점이 매우 좋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매우 나쁨으로 나왔어요 파킨슨이 왔고 그리고 우울증이 또 왔는데 장래 미생물이 1년 안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뀌었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있느냐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이 속에 있는 장래 미생물들 세상에까지도 다가왔을까 그게 제 머릿속에 계속 숙제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 해답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우울증이 걸렸을 때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걸 치료하도록 도와드려야 될 텐데 지금 병원을 찾아가면 우울증을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다각도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네 가지로 요약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죠 자존감이 낮아졌다든지 어떤 의존적 성격이 있다든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심리적인 원인에서 왔으면 상담을 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또 사회적인 원인에서 오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다든지 그냥 강도를 만났다든지 자기 눈앞에서 권총으로 누가 딱 쏴서 옆에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혼, 사별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도 그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또 신체적인 원인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암이 딱 걸렸다 암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울증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인 원인 어떤 홀몬 계통에 뭐가 문제가 있다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온다 그래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우울증은 좀처럼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울증을 아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우울증에는 장래 미생물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래 미생물계 중에서도 유익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균이 죽으면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을 장래 미생물과 연결시켜서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것까지 같이 병행하게 되면 놀라운 치료의 길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찾아왔든지 간에 그 질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울증이 스몰 스몰 밀려올 텐데 그 우울증만 잡고 쫓아가면 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장래 미생물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중간 매개체로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뜬구름 잡듯이 우울증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치료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래 미생물을 보면 우울증 치료가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 미생물과 함께 같이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성인 우울증 경험율 2주 이상 이런 우울증 경험이 계속된 적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9.1% 여자들은 16.5% 평균 12.9%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은 그냥 치물함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울증 환자 중에서 한국인들은 7%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거야 사실은 암은 그래도 자기 수명대로 살지만 우울증은 자기 수명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우울증 걸렸을 때 한 3.8%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지만 한국인들은 7%나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등으로 등급된 지 벌써 11년 이상 계속 1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등입니다 그럼 노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집니다 젊은 것들이 멋모로 그냥 죽지 나이 들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요 제가 90목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한참 그래도 생각한다고 할머니 백수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 이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왜 화를 그렇게 내시리냐고 아니 나보고 100살 살라고 하면 앞으로 10년만 살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아니 더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더 살고 싶으래 이 세상이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100세 넘게 끝까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도 힘 있을 때 자살 생각이 나는 것이지 노인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데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1.2%밖에 안 돼요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우울증의 원인까지 다 해결하고 그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좀처럼 치료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중에 새롭게 발견된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살펴봅니다 Science Reports 2017년 3월호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미생물 총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세계를 미생물 총이라고 불러요 미생물 개 여기가 변화가 오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강력하게 온다는 거예요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미생물은 먹어야 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된다 여기에 대한 연구만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음식이 그렇게 작년하고 올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매우 좋으면서 매우 나쁘게 나빠졌는지 사실 그간의 연구 결과로는 설명하기가 궁색해요 그런데 이 논문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력하게 유산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울증이 나오고 그리고 이 미생물 개가 변화되면서 그다음 질병, 그다음 질병이 쫓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종합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논문을 간단하게 보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 엄마가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 중에 한 명이 우울증 증상 가진 사람들이 꼭 있는 경우를 봐야 유전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미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몸속의 미생물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미생물이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성격도 정해지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생후 2년이면 평생 미생물 지도가 다 그려져요 한 번 딱 그려지면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먹였느냐 2년 동안 무엇을 엄마가 먹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엄마의 어떤 미생물하고도 비슷하게 이 아이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 중에서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관여되는 미생물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구 결과는 그 친구들이 먼저 죽는다는 겁니다 숫자가 팍 줄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절망상태에 빠져요 살아서 뭐하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절망상태가 오는데 이 미생물 세계를 바꿔주면 이 우울증이 치료되고 절망상태에서 일어나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행동을 보이는 어떤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미생물 중에서도 이 유익균, 유산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고 자꾸 절망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이 논문에서는 아주 단계적으로 확인을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이 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변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뜬구름처럼 잡기가 어렵잖아요 분석하기도 어렵고 부채로 붙여서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고칠 길이 막막해 그런데 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장내 미생물로 연결이 되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미생물이 그냥 쫙 줄어들어 어떤 친구가 그러면 거기서 이 피 속에 흘러다니는 키, 눈, 애, 인, 수치가 증가가 되게 만들어져요 얘가 증가가 되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자와의 싸움에서 보이는 자와의 싸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밝혀졌는데 락토 바실루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 죽어요 숫자가 팍 줄어들어 그러면서 이제 얘가 하던 여러 가지 대사 활동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세로토닌 숫자가 잘 안 만들어지면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은 그냥 나쁜 일을 경험해서 오는 거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만 우울증 환자들을 돌봐주다가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라고 하는 약을 가지고 이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그 밑바탕에서 원인을 또 찾아냈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아주 소망을 갖게 해주는 연구 결과를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논문을 보면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가 미생물 총의 구성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어도 무서운 건 만성 스트레스예요 계속 있어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내 모든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38조 마리의 미생물 세계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 사람과 먹거리가 거의 100% 똑같은 동물이 어떤 걸까요? 소가 우리랑 먹거리 같아요? 강아지 먹는 거 우리가 먹습니까? 틀리죠 아무래도 그런데 쥐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100% 똑같아요 쥐 분포도를 보면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만 쥐는 살아요 쥐도 쌀 먹을까요? 보리쌀 먹을까요? 똑같은 걸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약물을 실험하기 전에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꼭 누구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쥐 작아도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을 배를 잘라볼 수는 없지만 쥐는 또 이렇게 잘라서 금방금방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쥐를 만성 스트레스를 줬는데 어떻게 줬는가 하면 첫 번째,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가둬놨어 속박,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섬광전구 그냥 강한 후레시를 계속 비춰주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건 좀 약한지 큰 백색 소음을 듣기 좋은 파도 소리, 폭포 소리, 바람 이런 소리가 아니고 어떤 기계에서 삐익 하고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백색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음을 크게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잠자는 자리가 아주 널찍한 게 아니라 옹색해 거기다가 또 우리를 자꾸 바꿔주는 거야 자꾸 이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될까요? 그리고 또 암흑의 박탈 가끔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잠자는 우리의 방바닥을 평평하게 하지 않고 45도를 기울여 놨어 그러니 아니 말 못하는 이 쥐라도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꾸 밑으로 떨어지니까 잠자려고 하면 거기다가 또 침대 맵트리스는 물을 버가지고 축축하게 놨어 털을 가진 짐승에게 맵트리스가 축축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뭐 사람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4주 동안을 5주 동안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거 말고 한적한 곳에서 그저 평안하게 살게 한 쥐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장래 미생물 세계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두 그룹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범하게 키운 그런 쥐 그룹은 물속에다 딱 빠뜨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쥐라면 그냥 앉아서 죽으려고 안 하겠죠? 후다다닥 딱 빨리 거기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몇 분 만에 나왔나 이걸 재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딱 빠뜨렸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얘기하면 뭐가 심한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큰 쥐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점수가 40점이 넘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4주 동안 받은 쥐는 20점도 안 돼 그냥 수영도 하려다 말라다 그냥 이대로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증 스트레스 증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그건 이제 우리가 많이 본 현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저기서 수도가 터졌어도 그냥 일어나기 싫어 불이 났어도 그냥 같이 다 죽지 뭐 끌어나가고 싶지도 않아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쥐도 똑같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미생물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장내 미생물들도 생명체인데 쥐만 스트레스 받았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미생물 전체 양은 그냥 키운 쥐나 스트레스 받은 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전체 숫자는 36조 마리 이건 변화가 없이 똑같아 숫자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숫자는 똑같은데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이 노란색이 미생물들도 종류가 많으니까 패밀리별로 나눴어요 패밀리별로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제일 위에 있는 쥐가 그냥 자연스럽게 큰 쥐보다도 스트레스 환경에서 키운 쥐가 노란색이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진 게 보입니까? 분명히 적어졌죠? 통계적으로 확 줄은 거예요 그 줄은 그 빈 공간을 다른 애들이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같아도 비율이 엄청나게 유익균, 유해균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이 많이 올라갔죠 중간 것도 조금 더 올라갔고 그래서 이 미생물 세계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속에 있는 미생물도 엄청난 격변의 상황을 맞이한다 6.25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마음에서만 복잡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속에 살고 있는 장래 미생물계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가 줄어들었어? 그중에서 하고 보니까 바실리 계통의 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패밀리인데 그중에 락토바실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유산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좀 좁혀갔어요 누가 줄어들었어? 하고 딱 찾아냈는데 두 번째 이 연구의 결과는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산균이라고 하는 이 락토바실루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확 줄어들고 그 자리를 줄어든 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쁜 균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해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을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라게 한 자연환경에서 자라게 한 그 쥐는 락토바실루스가 한 1.0 정도 있었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한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줄은 거죠 이게 줄었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논문은 그다음 또 찾아낸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균의 일종인 락토바실루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지금 잘못 적었어요 이 락토바실루스가 적을수록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밑에 줄은 락토바실루스가 0.5, 1.0, 1.5, 2.0 이렇게 많아질수록 위로는 아까 물에 빠뜨렸을 때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데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점수가 높으면 우울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락토바실루스가 이 많은 검정색 이 점은 아까 자연환경에서 자란 쥐들이에요 많은 데 있는 거예요 이 종류가 여러 종류를 실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빨간색 쥐는 스트레스를 받은 쥐입니다 락토바실루스균이 0.5가 넘는 쥐가 하나도 없었죠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빠졌을 때 막 살아남으려고 몸무림치는 게 저쪽 25 이상 넘어간 애들이 별로 없고 거의 25 밑으로 쳐져 있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락토바실루스와 같은 유산균이 줄어들고 이 유산균이 적어지면 물에 빠져도 살고 싶은 시도를 안 하는 우울증이 증가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연구 결과는 그러면 지금 우울증 환자들은 락토바실루스가 적은 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거 높여주면 치료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루스를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루텔이라고 하는 이 보충제를 먹게 했습니다 요즘 뭐 유산균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촌격인 루텔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락토바실루스 지반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이제 4주째부터 7주째까지 4주 동안 먹인 쥐 안 먹인 쥐를 또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밑에는 검정색은 자연스럽게 큰 쥐예요 그 쥐에게 스트레스를 안 줬어 스트레스 안 받은 쥐라는 얘기죠 마이너스는 스트레스도 안 받았고 또 루텔이라고 하는 고유산균도 안 줬어 그랬는데도 물에 빠졌을 때 막 도망가려고 하는 행동은 한 60점 정도 되죠 높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뿌라스는 스트레스를 줬어 그러나 이 루텔이라고 하는 유산균은 안 줬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은 쥐보다도 안 받은 쥐보다도 그 물에 빠졌을 때 도망가려고 하는 행동이 거의 뭐 한 3분의 1로 약해졌다는 얘기죠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는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은 쥐 안 받은 쥐에다가 그 루텔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먹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스트레스 받은 쥐에다가 똑같이 먹이를 준 거예요 루텔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그랬더니 차이가 없어 막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얘기인데 치료된 게 무엇 때문에 치료됐다고 증명이 된 거예요 유산균 높여줬더니 우울증이 치료되더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구 결과를 보면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을 이 속에서 증가된 게 아니에요 내가 넣어준 거예요 속에서 증가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어디 방법이 없는데 얘가 힘이 북돋어지는 보충제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려줬는데 우울증이 사라졌더라 그러면 너무 보약이 심하죠 그게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좋아진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 이 논문 굉장히 이탈리 사람들이 잘 썼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콩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것처럼 햇볕도 받고 씹기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가 딱 공급이 되면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이 트립토판이 1차 가공, 2차 가공을 통해서 무슨 호르몬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세로토닌 호르몬으로 바뀌고 얘가 나오면 평안한 거예요 얘가 적으면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들어가는 대로 전부 세로토닌 공장으로 가서 세로토닌 만들어지면 정말 평안한 사람이 될 텐데 샛길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IDO왕이라고 하는 효소가 도와주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로 빠져서 키누레인이라고 하는 물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키누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다는 얘기는 어디로 덜 갚다는 얘기예요? 세로토닌으로 덜 갚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누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키누레인 산으로 이제 결국 가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리고 퀸실린이라고 하는 퀴놀린 퀴놀린이 퀴놀릭 산으로 또 대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안뚜라닉 산으로 대사가 되기도 해요 다시 요약을 하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가공이 되면 우울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뽑아서 봤을 때에 트립토판이 키누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세로토닌이 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재료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세 가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로토닌은 적어서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다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 검정 색깔 그래프는 자연적으로 자라게 한 쥐입니다 그 쥐를 딱 검사를 했더니 이 키누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이제 한 0.9 정도 피를 뽑아보니까 나왔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운데 그래프는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그 키누레인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많이 나왔죠 그만큼 세로토닌으로 재료가 덜 공급돼서 우울증이 심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크는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까 루텔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증가시켜주는 먹이를 줬더니 그게 딱 줄어들어서 자연적으로 자란 쥐하고 똑같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부산물로 세 개로 그 다음 단계 대산물이 될 수도 있는데 개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높아지는데 그 먹이를 줬더니 다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 먹는 것이 금식은 아닌데 금식을 흉내내는 음식을 먹고 있죠 제가 다음에 다시 2탄으로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장래 미생물이 뭔가 지금 잘못돼서 이 모든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는데 고치는 방법이 없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지금 논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판이 잘못 짜졌으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우리 회장님 그 치료하셨죠 항생제를 먹으면 얘들은 미생물이 다 죽어 지금까지 의학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한 달 먹었습니까? 한 달을 먹었어 그러면 여기 지금 잘못 짜져 있는 미생물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생물을 아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미생물을 여러 종류를 먹은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좋고 나쁜 거 다 죽었고 이제는 좋은 애들만 먹었으니까 얘들이 좋은 애들로만 꽉 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 죽을 리가 없습니다 생명체인데 살아나요 그중에 몇 마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은 다 죽고 아주 그냥 끈질긴 유해균들이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뇌성균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가 페니실린이 나왔을 때 드디어 질병과의 전쟁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핵균도 어느 날 이 지구상에서 한 마리도 없을 거다라고 선언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결핵균이 없어졌습니까? 어떤 신문 제목 보니까 돌아온 다시 돌아온 탱고가 아니고 다시 돌아온 결핵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아니하는 뇌성 결핵균이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 약을 항생제를 많이 쓴 나라일수록 더 많습니다 어떤 약을 줘도 안 죽어 얘가 내 세포를 뜯어먹고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겨서 썩어 죽어가는데 어떤 의학적인 약을 써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썩어 죽는 병입니다 앞으로 지구는 이렇게 어떤 약을 써도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는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질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은 분명히 뇌성균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이미 논문이 경고들을 합니다 그럼 뭐 방법이 뭐냐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생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로 항생제 없이 더 강력하게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꿔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을 올라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도 3.6 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이걸 연구해서 전 세계 학계에 발표를 하자 그래서 병원장님이 이거 너무 좋다 의사들이니까 좀 알아요 항생제를 죽이는 방법은 있는데 이게 음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걸 증명해 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이 최고냐? 이렇게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 식사를 며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팍 느는데 그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에덴의 음식입니다 섬유질이 있는 음식 이건 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안 먹고 좀 굶는 편인데 유해균도 죽고 유익균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유익균 죽는 건 알겠는데 유해균 죽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유익균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며칠 계속 그 종류의 논문을 보는데 놀랍게도 이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를 하면 유익균이 확 살아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2020년에 발표하던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이제 잘 정리해서 한 번 더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온 많은 환자들이 다른 것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되는 일을 많이 봐요 바로 이 자리에 김연수 경찰의 아주 고위 간부직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한두 개 오는 건 다 이기지만 여러 개가 밀려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중에서도 강력계 과장님이셔요 본부에서 그런데도 여러 개가 밀려오니까 스트레스가 이 미생물계를 견디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하게 찾아왔는데 6살 먹은 아이의 수준으로 지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모시고 왔는데 서울에 병원을 가서 딱 검사를 하더니 그 뭐 약으로 되겠습니까 아 이게 너무 심해서 우리는 자신이 없다 설악산에 양일권 박사한테 가는 게 좋겠다 어떤 의사가 소개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제일 뒷자리에 앉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죽으려고만 해 저쪽 바닷가를 가면 그냥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바닷물 빠져 죽으로 들어가요 저쪽도 설악산 올라가면 바위 아래로 막 떨어져서 막 옷자락 붙잡고 또 끌어올린 적도 있고 한시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때 여기 온천 공중목욕탕을 가는 날이 있었는데 거기 남탕까지 또 사모님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아 잠시라도 한눈을 파면 안 됩니다 거기 욕조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제가 돌 보죠 잠시도 한눈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긴장을 하고 지켜보는데 지금 친해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제가 한 발 가까이 가면 세 발 뒤로 저쪽으로 가 그러더니 욕조에서 나가더라고요 샤워대 앞에서 샴푸를 칠하고 물로 닦는데 요것만 30분을 계속 샴푸 닦고 샴푸 닦고 요것만 30분 끝나고 이제 찜질방으로 갔는데 이렇게 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렇게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런데 디톡스를 했어요 일주일 정도 디톡스를 하는 사이에 이 세계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세계가 좀 변하겠죠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오늘 논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딱 뭐가 강의 한마디가 말씀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종이 하나 들고 이 제납자리로 강의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받아쓰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부로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있었는데 저는 이분 그냥 한 1년 정도 같이 있자 저도 그렇게 좀 길게 봤어요 40일 만에 완전히 좋아져서 사실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어디 가서라든지 살기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부인도 가졌는데 바로 현장 복귀해서 지금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셔요 우울증의 원인 네 가지로 나눈 것까지는 가장 큰 게 빠졌지 않습니까 네 가지도 물론 치료해야죠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도 유익균이 팍 숫자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 작업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온다 그런데 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이 보충제 음식을 먹어주면 당연히 세로토닌이 더 만들어지면서 근본적으로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연구 결과에 임상 사례를 여기서는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몸이 불편하면 스트레스도 같이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세포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되는 장래 미생물들 세상에 큰 격변을 불러온다고 했으니 그 다음 질병들이 또 밀물처럼 쏟아져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 다 떨쳐버리시고 스트레스 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맡겨버리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싸움만 하지 말고 손에 잡을 수 있는 내가 뭐 먹느냐에 따라서 얘들은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 식이요법까지 같이 병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운동에다가 공기에다가 온천 수치료에다가 뜸치료에다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안 좋아지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통합적으로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